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피리 부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들어서 피리 피리 갖고 있는 사람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집에 피리가 있는 사람 집에 피리가 있는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다니면서 피리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몸이 피리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입이 피리 아닙니까? 입술도 피리야 거기다 콧구멍이 두 개가 있어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 피리가 있는 거예요 이 피리 이 피리를 부는 겁니다 이 피리를 하게 되면 해파람도 불고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해파람을 잘 불기는 쉽지 않아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허밍이라고 하죠 허밍이라고 하죠 허밍 허밍 증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spells 그럼요? 허밍 증거죠 하나는 다시 한번 지키고 이필이 아니라 이필이죠 그니까 다 악기를 갖고 있는거에요 이필이 imperson fils 부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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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했는가 입술이 다 있는데도 입술이 다 있는데도 한 번도 이런 걸 잘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이걸 어디서 배울 필요가 없죠 꼭 악보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분 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기분 좋고 듣는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죠 여기 피리가 있어요 조그만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난 피리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악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무슨 노래가 나올지 나중이 몰라 난 악보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뇌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뇌는 나의 뇌니까 난 내 뇌를 존중합니다 난 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뇌를 믿습니다 내 뇌에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조상으로부터 충돌이 오는 유전인자가 많은 정보가 내 뇌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뇌에 있는 것이 좋고 내 뇌에 있는 것이 좋고 모든 일상들의 성령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철저암은 모든 게 나의 twists과 모든 게 나의 뇌에 있는 것이 좋고 모든 게 나의 뇌에 있는 것이 좋고 내 뇌에 있는 것이 좋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난 내 기분대로 불렀기 때문에 내 기분이 똑같아질 필요는 없죠. 기분이 좋으면 됐지. 내 기분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난 기분을 나는 내가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